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435번 보자. 지금까지 편하게 들어도 돼요 그냥. 지금까지 편하게 들어도 되고요. 이걸 보도록 합시다. 루트 10 플러스 얼마? 루트 5 분의 뭐라고 되어있는거하니? 5라고 되어있고요. 플러스는 어떻게 해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 분의 오케이. 5이 있구나. 이것을 간단히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고 계산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얼마나 따라하는지 한번 보자. 바로 가볼게요. 첫번째 함. 을 놓고 봤을때 분모 얼마나 나올까? 10을 얘기해. 10 마이너스 얼마? 5 나오겠지? 그렇지. 얼마를 곱해줬기 때문에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해줬기 때문에. 앞에꺼 제곱 뒤에꺼 제곱에 꽂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그럼 10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분모는 얼마? 5가 나올 것이고 얘는 5 곱해도 얼마가 될까?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 그렇지. 그 다음 플러스. 얘 분모 얼마 나올까? 그렇지 똑같죠? 그 다음 얘는 5 곱해도 얼마가 되겠어? 루트 10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약분 가능해버리죠? 약분 약분 해버리면. 됐어요? 좌변에서는 뭐만 남아?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가 남을 것이고 우면에선 뭐가 남아? 루트 10 플러스 루트 5가 남으니까 사라지겠네요. 그럼 다음은 뭐 나면? 2루트 10이라고 해서.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혼자 할 거야? 5가 남아. 그리고 도착할 수가 없는 사인을 되었죠? 손이 남아. 손이 남아. 손이 남아. 손이 남아.